헬롱 녹화도 시작하 어? 아, 이번엔 윈도우 탐색기 장독 준지가 되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흫 아니, 즐겨워 흐흐흐흐흐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즐겨워 어, 됐어요. 컴퓨터 다시 켜졌어 어, 시작하자 아, 오늘 왜 이러하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술도 안먹었는데 왜 이러냐 아 또, 고멤나사이 보는건가 아피구나 아 둘 뭐야 저거 앞에 두 장 뭐야 아 기분타 기분타 기붐타 기붐타심 님 네네 카드 파기엔 땀에다요 아니 님이 좋아하는거 네 님이 좋아하는 것 주저고 아하... 그래서 익스체인지에 발동 안주는 거구나 흐흐흐흐흐 여기여기 가요 뭐 주게요? 오! 님! 네 저 그거 있는 천자 좀 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당메다요 브라더 광광광 당메다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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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래바 당메다요 앗! 이래서 금지된, 금지된 배전이 싫다니까 둘다 너무 사기적인 카드를 갖고 있어 아 근데 님 네 저도 있었음 아 다들 들어오시라 아 님 대신 막 찢으려 졌음 토로변 막 찢었음 우와 나그나 다시 뭐냐 문뽑으면 되는거임 나는 대행 못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또 원턴킬인가 또 원턴킬인가 아까 너무 웃어가지 아 너무 웃어가지고 광대 아파 나는 대행 못합니다 이 노래 너무 중독된 어 나도 버려야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님꺼 가지사 어 뭐야 저쪽으로 가 너 어 아 익스체인지 쓰면 익스체인지는 왜 노면 전료가 그럼 현수로 저거 익스체인지는 저거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지령 하겠습니다 어허? 뭐하시기요 이번엔 아 응? 그 뭘 하려고 아 그럼 금지령으로 금지령 지정하더니만 아 이번엔 너무 정석이야 아 너무 정석 제대로 하는 중 아 너무 제대로 하는 중 나는 행복합니다 아까나 그럴것이지 아까나 그럴것이지 아까나 그럴것이지 행복한 왜 둘다 영상찍으면 재미가 없어지는거임 뭘 왜 이러는거임 우리 제발 영상찍었을때 좋은 영상좀 나와주세요 아 맞다 님 하나 말할거 있어 아 나 다메다요 브라더 헤이크였다 헤이크 3중 헤이크 쓴다며 문약 카드파겟 쓰겠지 뭐 나는 행복합니다 어 저건 여러 미루 오 카드 타겟잖아 어 브라더 브라더 잠만 이건 예상치 못했다 이건 예상 안돼 어 다시 돌아왔어 이건 어 이건 돌아오네 뭐야 이거 그냥 지 멋대로잖아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는 행복합니다 님 이거 그냥 역대엑매사야 될거같은데요 보죠 이건 기쁜 탓습니따 아 그럼 카드파겟나죠? 아 잠시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난 넣을 행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흨 난 넣을 행사합니다 좋아 이제 한장은 없을꺼야 님 익스체인지를 쓰세요 흐흐흐 어 님 네 없습니다 아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버린다 어 잠만 버린다 너무 버려졌다 님 키자는 금지니다. 알아두시죠. 아 키자는 금지야. 좋아 근데 문야 패는 좋아. 뭐야 이게. 패는 좋아. 패만 좋아. 나 마지막 두 장 내가 볼래. 앙 개꿀띠이. 왜 문이 두 장 있는 거야 아래? I don't know. 아 제트라자 하고 지겠습니다. 에헤이. 아냐 이거 뭐 했냐. 물질 사본만 있으면 돼. 아 아니야 아니야. 우리 다시 하면 되지. 이거 내가 금지정 했는데. 아니에요.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니에요 괜찮아요. 난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아니야 아니야. 많이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아. 다이져브 다이요. 먼 다이나이요. 사양하지 않아도 돼. 아 넌 너 사양하겠음 사양하겠음. 괜찮네 괜찮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. 그 말하고 있는데. 예. 휴전 상태 아닌가요? 아 맞다. 아 맞다. 휴전이었지. 어라 봤다니. 휴전 상태. 넌 나 왜 땜에 딜이 안 들어가. 금지정 해드릴게요. 뭐하게요? 이번엔 또. 으흐. 다 에에. 긁쓰세요. 귀 잔 써도 됩니다. 안 돼. 왜? 불와더 키트로스 하니까 왜 이겨? 어리더 세이 코다세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뭐야? 이거 제법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영상 올려도 되는거죠 아니 이열은 행복디 이열 광대가 뭐냐, 광대가 승천해요, 여러의미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웃었더니만 힘들어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으면 행복하데요 아 너무 행복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드디어 정상적으로 한다 2댕 맞춘 이후로 정상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 아 문이 없구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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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 제대로하는 그런 예- 흐흐흐흐흐흐흐흐흣 부어먹는건 예상베이 어 나는 행복합니다 흐흐흫흐흐흐흫 흐흐 하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해 해 부한 아 리얼 행복 ㅎ흐흐흐흐흐흐흐흨 아아 아니 저기요 예 왜 여기서 포커 하시나요 지금 저거 두개 두ag 두개면 투피오거든요 그래도 와 벌써 투피오잖아 좋아 내가 먼저 쓴다 아네 카드파겐 죽였다고 세이코 오래다 다시 나은 다음에 에덴이저 내가 죽어서 카드파겐 덱 만들겠습니다 다메다요 브라더 꽝꽝꽝 다메다요 업디 닌은 튼튼 대쓰네 닌 네 어 드디어 문잡혔어 아 행복해 한장? 어 한장 두장 뽑혀야 될거 아니야 아이 빠야? 아 미치겠다 어? 큰일났네 야 문 한장으로 뭐하냐 문 한장으로 이제 뭐하지 아 이거 답이 없네 주장야돼 니 무해놓기라 엔더팬 이제 버렸드잖아 그러니까 아냐 이거 있.. 어 맞다 아 황현 못쓰네 다 버렸네 아 이러기 위해서 내가 뭐했냐 사범을 넣는 이유가 바로 이거임 아 지금 원표 괜찮슴 어 닌 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CN효과 쓸수있고 아 잠깐만 니가 버려지면 안되는데 나은 행복합니다 나은 행복합니다 아 모르겠다 연락 행복디얼 나와라 형마 나은 진 마법 보쓬 앤 어 맞다 버려야지 아 쟤 필요없어 뭐 아니.. 필요 없는 것같애 니 마법 보쓬 뭐가 됨 이거댐 아 아 아니 마법은하기해주시죠 유감 마법은 해주셔야지 유감 좋아 천사의 자비 효과를 발동시켜서 제발 문좀 아 나 어 이건 뜻밖의 뜻밖의 카드인데 일단 이거 소환시키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 요즘은 것좀 볼까 카드밖에 다 갔나 아 이거 두절밖에 안오네 한눈 더 뻑이지 뭐 한눈 더 뻑이지 뭐 한눈 더 뻑이지 뭐 아 넌 수입표시 왜 돼 넌 수입표시 왜 돼 안 끝나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안 끝나네 원래 뭐냐 육무의 사기성 불주장했던거 아니었음 디플레이 영상 챙기려면 했던거 아니었음 근데 왜 디플레이 불이 지금 우리가 사실 11시에 마크하는거임 우리 마크 뭐할지도 못했냐 생각 해놨음 그 1.13 야생이예요 음 야생에서 뭐하기 야생에서 어 야생이 그냥 닌 수족관 만들겠지 뭐 해 님 하나 남아이 하나 있습니깐 아싸 다 버렸다 어느거? 가득하게? 들켜버렸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우리 언제 제대로 왔죠? 나도 몰라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왜 님의 성공이면 난 꼭 맨날 문이 잡혀있냐고 아니 잠만 아 브라 너 남해나요 다쌤? 카드 파견은 왜 나오냐고 나는 행복합니다 아 또 문 가는거야? 나 폐 문 잡혔는데 문 가는거야 아니 심지어 증언증언 어 잠만 안돼 에이스 남해나요 이때만큼 왜 나한테 아니 잠시만 어차피 버렸을까 먼저 문 버린다 어 어차피 카드 파견 카드 파견을 버려줄꺼 니생각 오류임 니생각 탔는데 오류라임 오류임 됐슨? 우클릭해봐요 뭐지? 채밖에 없잖아 앙 오류디 아니 힝 오류가 이걸 오류가 이걸 그만하자 여기까지 그러죠 네 다음배 찍죠 안녕